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정갈한 손맛으로 자자한 김정은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잘 챙겨 먹으려면 집밥만큼 든든한 게 없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여름 집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생선 굉장히 즐겨 먹는데 여름의 귀족 생선이라고 불리우는 병어를 오늘은 매콤하게 졸인 병어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요. 미나리 향기 좋고 굉장히 요즘 제철이잖아요. 미나리를 넣은 콩나물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